21세기 문제는 막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여러분은 업의 문제가고요. 자, 여기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응답 가운데서요, 중요한 기도의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는 굉장히 과학적이다. 과학적으로 적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세 단체를 이기려면요, 기도는 굉장히 과학적이다. 기도가 24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지는 놀라운 일입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지만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은 이 정도가 아니다. 기도는 드디어 25시로 가는 것이다. 기도는 드디어 영원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요, 24시 기도 누리는 것이 여러분은 건강이고 모든 게 회복됩니다. 예, 기도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해봐야 될 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예, 틀림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응답을 딱 주시라고요. 예, 이게 전문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데 어떤 것이 보이느냐. 이때부터 다른 현장을 못 보면 이 지금 세 단체를 살릴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응답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막 하는 거에요. 나는 옛날에 솔직히 기도를 몰랐어요. 기도하려고 많은 몸부림 쳤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혹시 간증할 게 있다면요, 제일로 내가 받은 응답이 뭐냐면 기도의 축복입니다. 나는 실제로 기도하면서요, 많은 응답문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다른 기도 아니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이 기도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는 정말 시대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에 나게 될 것입니다. 자, 다른 현장이 뭡니까? 자, 성경을 한번 쭉 봐보세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다른 현장이란 말은 가장 중요한 기도의 원리 몇 가지 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사미일체 가지고 싸우는 사람 많이 들어봤어요. 또 사미일체 가지고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이 오잖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그렇게 누리지 않았어요. 이때부터요, 하나님께서는, 요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전에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요한복음의 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도, 과거도 그랬습니다만 지금도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시길 우리에게 신분과 근세를 준 것도 중요하지만 이 축복을요, 근본적으로 이 축복 속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다른 현장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이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중직자 가운데 시대에 살릴만한 그런 경쟁이 나와야 하는데 아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렘넨트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다른 현장이 뭡니까? 이 기도를 올바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가 보이는 거 아니깐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탈란터 보여요. 주로 제대로 기도했다면 청소년들도 다 보여요. 지금 여러분 나이가 50, 60대인데 내가 지금 뭐 해야 되지?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놓쳐버린 것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조금만 렘넨트의 기도 가르치면 반드시 탈란터가 보인다.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고 하나님이 주신 다른 전문성을 기도 속에서 알게 하신다. 자, 어떤 응답이 보이는 거 아니깐요? 반드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는 성기문을 미리 성공시키셨을 때 전문사역에 들어서서 기도하는 이 전문인들 신장보고 많은 사람들을 보면 다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네, 한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서밋으로 구하게 만들었다. 이제 우리는 기도 회복해서 모든 막혀있는 경제문도 뚫고 현장 살려내야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일을 축복해 주는데 그게 전도 제자입니다. 성경이 지금 전문 현장에 나타난 전도사에게 제일 큰 축복이 이 부분들입니다. 우리 중지자들 많이 계십니다. 특히 우리는 사업하는 몰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아시다시피 숨겨둔 경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작정 기도 많이 해서 능력 받아서 응답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저는 기도가 영적 과학이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찾아내야 돼요. 세밀한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에 우리 중지자들 사업에 하나님의 이 응답이 그대로 와줘야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오는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응답이 따로 있어요. 성경구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삼기업이 일어난 거요. 우리 장노님들 꼭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서 삼기업의 축복 누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삼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비밀결사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홀리메이손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러면 렘넘드를 살리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요게 로마 시민장 축복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먼 동네 서다보듯이 이게 굉장히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제게는 항상 같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응답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세요. 이래야만 반드시 삼 시대를 살립니다. 전부 병든 시대에 와요. 결국 문화입니다. 무엇을 재창조냐 따라서 앞으로 응답이 오기 이대로 축복을 예배 하세요. 여기 중직자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응답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전부 결단된 사람들이예요. 어떤 결단을 냈습니까? 여러분 보통 어떻게 돈 번다 이런 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중직자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헌금 계획 세우세요. 벌고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계획을 정말 기도하면서 제대로 세우세요. 기도 응답한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세우실 때 두 번째 글 참고하세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왜 목사에게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우리가 성교사에게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개념 그 개념 바꾸셔야 그 개념 바꾸는 로크펠러 같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2000개 교회 세웠습니다. 많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조금 뭐랄까 이 부분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믿음이 흥 흥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외국 어디에 가보면 우리가 헌금해서 목사 월급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개념 가진 사람 있어요. 이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세계 성교 할 만큼 돈 버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여러분 시작할 때부터 개혁을 안 세웠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 보면 많은 일들이 생긴 합니다. 로마서 심장 축복 보세요. 그냥 돈 벌고 헌감 하면 안 돼요. 평생 놓고 하세요. 그렇죠. 나는 부산보고 그랬습니다. 성전 건축 환불 시작하지 마라. 전국 세계 시험 들은 거 봐. 왜 해야 될 것이냐 확실히 해라. 부산 어떤 문화를 남길 것이냐를 놓고 교회 당기 열어라. 교회 안에다가 소 은행 을 만들어라. 전 교인이 평생 놓고 하도록 만들어라. 그런 시스템을 완전히 갖춰라. 내가 씹어놨던 병원 평생 하나 내면 내 생 을 하는 게 드린다면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미래를 놓고 해라. 그것은 영원한 시간표 다. 이게 세계를 정복한 전문인들이 받은 응답 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직자와 렘넌트가 받은 응답 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멀리 있으면 안됩니다. 비전이 뭡니까? 멀리 있는 걸요. 가까이 봅니다.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못 보는 걸 나는 가까이서 본 거예요. 그게 비전입니다. 내가 비전을 품는다 해서 비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 멀리 가마딱하게 있는 게 항상 내 앞에 있어요. 그게 비전입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그게 비전의 정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라. 기도 응답하는 기도의 비밀들을 찾아내야 돼요. 실제적인 기도를 찾아내라. 굉장히 과학적인 기도를 찾아내라. 과학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과학이 아닙니다. 영적 과학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반드시 와야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란 뭐냐 그걸 가장 내 앞에 가까이 갖다 놓고 보는 것이다. 그게 비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 앞에 있는 자고만한 이 일 이게요. 참 멀리 미래 평생 영원으로 보여야 돼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앞에 이 작은 여기에요. 저 미래까지 연결돼 보여야 돼요. 저 미래에 있는 게 가까이 딱 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과 비전은 같은 말이다. 너희 젊은이는 꿈을 꾸고 환상을 벌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저 미래를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실제 회복하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가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겠는데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는 찾아내야 됩니다. 사도기 17장 2절 바울은 기도 전도 자기 규례를 닦아줬습니다. 관례라고도 했는데 규례를 닦아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1강 4강인데 정리하시면 돼요. 자 항상 갱신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요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다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갱신한대요. 갱신해야 돼요. 오늘 지금 이상배 목사 나가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못 알아들으니까 또 설명 하게 되겠지요. 갱신이 늦어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이제는 현장과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에게 도움 안 되는 모임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움 되는 걸 해라. 마가 다락방의 기도는 한마디로 갱신하는 기도였다. 여기 나이 많은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갱신해 버리면요. 전체 있었던 과거는 전부 경험 바탕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갱신을 못하면 다라산에 보고 늙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암만 나이가 많아도 갱신해 버리면요. 늙은 게 아닙니다. 익었다. 그렇게 해요. 무르익은 가고 늙은 가고 다르다니깐요. 그러니까요. 첫 번째 기도 마가 다락방 기도는 뭐냐? 갱신이다. 두 번째 다락방 마가 다락방의 팀 사이가 뭐냐? 회복이다. 복음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이 기도면 끝이라니깐요. 미션 웜의 기도는 뭐냐? 실제 기도였다. 24 전문사회가 하는 사람의 기도는 뭐냐? 굉장히 전문성 있는 과학성이 있습니다만 25여시 기도가 되죠. 이 힘이 아니면 세계를 정복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불신자 천년인 것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은근에 하루만 해도 이루어질 수 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천년의 예금 역사를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렸어요. 그렇죠. 1500년에 이스라엘의 종교 역사를 초대교에 뒤집어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500년 동안 타락되어 왔던 구 종교를 마틴 루터 한 단어로 뒤집어 버렸어요. 예.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올 것이다. 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교에는 어떤 기도냐? 요거는 조금 이러면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항상 갱신하는 큰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것을 회복하는 기도가 있게 해 주옵소서. 24시 기도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25시의 능력으로 세계에 정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손에 쥐고 가는 우리 전 세계 살리는 사명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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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